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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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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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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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알았으면 큰일날 그래 나랑 앵콜 알면 엄청 쫓발리잖아요 앵콜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 뭐 뽑은김에 한 번도 할까요? 네 그래요 한 번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사원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도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사실은 제가 찌질이님을 만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정말 인간생 좋고 공연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내가 제일 많이 공평하다 정말 공사를 좀 너무 많다 특히 그 열광하면서 땀을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야 역시 우리 정말 풍부왕 같구나 4대 풍부왕이 역시 우리 찌질이님이다 제가 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옥성을 지금에서 함께해 주지 않나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찌질이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네 인간성 좋고요 이 분도 잘생겼고 특히 코너 크다는 사실 하나님께 거짓은 사람으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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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좀 너무 참 kelt 너무나 그대는 거짓말 없이 살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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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마를 살아봅니다 아키마гр 떠나버려갔어 너도 그래도 그렇게 너도 바른 길래도 거짓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도 그래도 그렇게 너도 바른 길래도 거짓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싱크에 우리의 싱크에 우리의 싱크에 그렇게도 그렇게 아무간의 미래로 거짓없이 살았던 우리 다